안녕하세요. 저는 솔루션스 아키텍트 박진우입니다. 어제 양일간 행사를 하다가 목이 좀 쉬워버렸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마지막 시간까지 저희 세션에 시간 할애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오늘 주혜령 솔루션스 아키텍트와 함께 AWS 분석과 생성형 AI를 위한 모범사례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젠다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석 설계를 하실 때 디자인하실 때 모범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살펴볼 거고요. 또 생성형 AI를 위한 데이터 분석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분석을 통해서 생성형 AI를 만들 수 있을까를 살펴보고 거기 관련된 데모와 데모 아키텍처 그리고 분석 서비스 모범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분석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들이 스트림이나 아니면 배치로 입력이 되게 되고 수집을 하고 저희가 가장 큰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데이터 레이크 같은 저장소에 저장을 하고 그것들을 ETL을 하거나 아니면 원하는 곳으로 다시 저장을 해서 원하는 형태로 모델로 학습을 하거나 아니면 인사이트를 도출해서 시각화를 하거나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되죠. 기존에는 2010년에 제가 처음 데이터 분석을 시작할 때만 해도 하둑 시스템을 설치하고 인프라에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굉장히 쉬워졌고 사용 사례와 배포 모델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생성형 AI에서도 데이터 분석이 필수적이고요. 재고 관리를 예측하거나 저희가 데이터를 공유하고 잘 사용하기 위한 데이터 매쉬 그리고 고객을 잘 이해하기 위한 커스터머 360 그리고 더 많은 곳에서 데이터가 활용되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처음 데이터 분석 파이프라인을 만들 때는 하둑 클러스터를 한 달에 걸쳐서 설치하고 배포했었는데요. 이렇게 배포 모델이 다양화됨으로써 여러분들은 분석을 쉽게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자체 관리를 하던 거에서 저희 AWS 완전 관리형 분석 서비스들은 클릭만으로 배포가 가능하고 스케일과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여기를 넘어서 저희 서버리스 분석 서비스들을 활용하면 이런 클러스터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 없이 SQL을 던지신다거나 원하시는 스파크 잡을 던지신다거나 이렇게 필요하신 만큼의 자원을 서버리스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를 분석할 때 디자인 그러니까 설계 모범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설계 디자인을 할 때 모범 사례는 저희가 고객분들과 분석을 해가면서 이렇게 네 가지 모범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간단한 또 유연한 믿을 수 있는 확장 가능한 분석이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각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간단한 분석은 어떤 것일까요? 위에 보시면 로우 코드, 노 코드가 있는데 코드가 없거나 간편하게 쉽게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고요. 지점 간의 데이터 이동을 또 통합 연결을 어떻게 쉽게 할 수 있을까 저희 아마존의 레드시프트 스트림 인제스천이나 또 아마존 오로라 제로 ETL 같은 것들을 활용하시면 기존의 데이터를 어렵게 ETL해서 S3나 이런 데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레드시프트 같은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쉽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제로 카피 데이터 공유에서는 중앙 집중식으로 액세스를 제어할 수 있고 또 이런 연합 커리를 통해서 저희가 S3에도 커리를 하고 레드시프트 데이터 웨어하우스 같은 곳에도 같이 동시에 커리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하는데요. 저희 레드시프트 연합 커리, 페더레이트 커리를 사용을 하시면 이런 데이터베이스나 S3 데이터 레이크 그리고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함께 커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AWS 레이크 퍼메이션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액세스에 대한 제어를 하실 수 있고 아마존 데이터 존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이런 데이터 공유를 쉽게 하시고 함께 데이터를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믿을 수 있는 데이터 분석이란 어떤 것일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로깅, 어떤 이벤트나 에러들을 모두 로깅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고요. 또 이런 데이터들에 대한 리니지를 연속적으로 관리하고 또 규정에 맞게 데이터에 대한 보존 기간을 설정하고 준수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입력 시 데이터 품질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했을 때 그 데이터 품질을 검증하기 위해서 저희 AWS 글루의 데이터 품질 기능을 활용을 하시면 이런 데이터에 오류가 있다거나 아니면 결과값이 누락이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하시고 다운스트림으로 더러운 데이터들이 흘러가지 않도록 방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확장 가능한 분석입니다. 저희 분석은 저희 워크로드가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확장 가능해야 되는데요. 저희 관리형 그리고 서버리스 분석들은 여러분들이 설정한 크기만큼 자동으로 워크로드 데이터 처리량이 늘어나면 확장이 되고 또 축소가 자동으로 되도록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도구 선택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미래 상황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을 시작을 하실 때 다음에 사용할 언어라든지 프레임워크가 지원되는지 그리고 업데이트, 업그레이드가 잘 지원되는지 같은 것들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유연한 분석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AWS의 분석 서비스들은 잘 찾아보시면 스토리지와 컴퓨팅을 분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서비스들이 이렇게 아키텍처를 변화하고 있고요. 이렇게 분리를 하시면 스토리지를 많이 사용하는 워크로드의 경우에는 CPU 자원을 적게 소모하고 또 거꾸로 데이터는 적지만 CPU 자원이 많이 필요로 하는 분석 워크로드는 CPU를 많이 사용함으로써 저희가 필요한 자원만큼만 비용을 지불할 수 있고 성능 또한 최대화, 극대화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모듈식, 증분식으로 이런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현하시면 저희가 원할 때 이런 낮은 중단 시간을 가지고 변경하거나 무중단으로도 이런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변경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렇게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잘 하기 위한 디자인 패턴 네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생성형 AI를 위한 데이터 분석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저희가 데이터 분석에서 어떻게 생성형 AI를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세션에서 보셨겠지만 검색 증강 생성이라든지 또 다른 데이터 파인 튜닝 같은 경우에도 이런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생성형 AI를 위해서 데이터 분석이 사실은 필수적입니다. 그게 경쟁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성형 AI를 먼저 잠깐 살펴보면 저희가 새로운 콘텐츠와 아이디어를 이걸로부터 창출해내고 있고 이미 저희 이번에 엑스포 부스에서 베드락 갤러리라고 저희가 사진 찍으면 전생사진 보여주는 것을 저희가 기획을 했었는데요. 오른쪽 사진처럼 그런 재미난 아이디어를 쉽게 구현하실 수 있고 생성형 AI는 기본적으로는 방대한 양의 라벨링되지 않은 데이터들을 통해서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저희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언어 모델이라든지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디퓨전 모델을 통해서 이미지를 생성하고 또 텍스트를 제네레이션 할 수 있죠.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채팅으로 가상 어시스턴트가 우리 생산성을 도와주고 상담을 도와주고 생산성을 위해서 마케팅 메시지를 생성을 한다든지 또 거꾸로 저희가 블로그 글 논문을 요약해서 또 사용자 리뷰들을 요약해서 저희가 살펴볼 수 있겠죠. 그리고 검색, 코드 생성, 이미지 생성 그리고 요즘에는 이미지 분류도 굉장히 잘합니다. 더 나아가서 최근에는 음악을 생성한다든지 비디오도 생성을 해내고 있죠. 그러면 저희가 고객분들을 봤을 때 생성형 AI를 어떻게 구축하는지 세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자체 모델 학습을 GPU 장비와 인프라부터 구축하셔서 하는 고객분들이 계시고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복잡하고 좀 저희 스타트업이나 이런 분들에게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렌드 모델 그러니까 기존에 오픈된 오픈소스 모델을 저희가 저희 도메인 지식을 가지고 파인 튜닝을 통해서 이런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인컨텍스트 러닝을 통해서 저희가 프롬프트로 원샷, 투샷 이런 프롬프팅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대두되고 있는 레그 검색 증강 생성을 활용하셔서 도메인 지식을 그때 넣어서 이제 프롬프트를 강화해주는 방식들이 많이 사용하죠. 위로 갈수록 쉽고 지금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컨텍스트 러닝 패턴으로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사용해서 저희가 이런 Gen AI,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다면 이런 패턴이 될 겁니다. 사용자가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고요. 이 프롬프트는 아주 간단한 메시지가 될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는 위쪽에 엔터프라이즈 저장소에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데이터 레이크에서 이런 데이터들을 방대하게 리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또 밑에서는 벡터 검색을 저희가 준비한 벡터 검색 저장소에서 저희 도메인에 맞는 지식들을 가져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 사용자가 던진 간단한 프롬프트에 대해서 이 사용자가 궁금해하는 건 무엇인지 사용자가 어떤 컨텍스트를 가지고 있는지 또 사용자가 질의한 것에 대한 문맥은 어떤 것인지 도메인 지식은 어떤 것인지 가져오셔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프롬프트를 증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이야기하지만 채팅을 시작하자마자 저에 대해서 인지를 하면서 또 거기 도메인에 맞는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LLM에 이걸 질문함으로써 좋은 답변을 얻을 수 있고 또 저에게 마지막으로 필요한 건 이 데이터들이 어디서 왔냐 하면 이런 데이터 레이크 같은 데서 저희가 수집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석을 잘 한 후에 다시 LLM을 통해서 이렇게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를 해놓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데모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살펴보면서 실제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살펴볼 데모 레퍼런스 아키텍처입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제가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사용자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위쪽에 다이나모 DB, 키밸류 스토어에서 기존의 대화 내용을 가져와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부분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사용자의 어떤 부서라든지 아니면 히스토리, 리뷰 같은 것들을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이렇게 도메인 지식을 꺼내올 수 있겠죠. 또 거꾸로 이분이 질의한 프롬프트에 대해서 벡터 엔진에서 저희에게 제대로 답변할 수 있는 요리 레시피라든지 아니면 법률 지식 같은 것들을 가져오는 검색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검색을 그리고 도메인 지식을 가져온 걸 가지고 저희가 LLM에 진강된 프롬프트를 던져서 사용자는 간단한 질문에 대해서도 더 좁은 답변을 얻을 수 있고 저희는 상태, 대화 상태를 기록한 후에 답변을 돌려주게 되죠. 여기까지가 저희가 분석을 사용한 생성형 AI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뒤에 설명드릴 이걸 위한 데이터 분석 아키텍처로 보시면 됩니다. 뒤에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데모를 하나 살펴볼 텐데요. 저는 이번에 승진을 하고 싶어서 승진을 위한 프로모션 어시스턴트를 만들었습니다. 인사를 하면 자기소개를 하게 되고요. 승진 문서를 저 대신 작성해주는 어시스턴트예요. 그래서 제 아이디를 주고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알려달라고 하면 사실 이거는 저희가 로그인해서 세션 아이디를 가지고 있을 때 쿠키 같은 걸 가지고 바로 조회가 가능하겠죠. 여기 보는 것처럼 저를 인지하고 저에 대한 정보를 프롬프트에서 꺼내올 수 있습니다. 이미 이런 정보들이 들어갔고 저는 제가 했던 성과문서를 제가 직접 작성하는 것은 좀 이렇게 창피하기 때문에 LLM에게 부탁을 했고 여기 LLM은 제가 기존에 했던 이런 지금과 같은 세션이나 행사에서 제가 어떤 성과를 냈는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행사에서 몇 명과 어떤 점수를 받고 어떤 기회를 만들었는지 이런 걸 가지고 제가 성과 프로모션에 쓸 수 있는 문서를 만들어줬습니다. 이런 게 아까 말씀드린 아키텍처를 통해서 구현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수집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스트리밍 데이터를 수집해야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아까 아키텍처로 왔는데 복잡해 보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쪽 부분을 살펴볼 거예요. 이 파란색 부분이 이제 저희가 생성형 AI를 위한 데이터를 어떻게 준비를 할 건가에 대한 과정이고 빨간색 부분이 저희 데이터 분석의 시작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파일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영상이나 로그 같은 실시간 데이터들을 저희는 수집하기를 원할 거고요. 이런 것들이 저희 스트리밍 솔루션, 스트리밍 옵션 데이터 분석 서비스들을 통해서 S3 이런 데이터베이스나 아니면 위에 다이나모 DB 키밸류로 저장되기를 원할 거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데이터 레이크에 잘 저장되면 저희가 앞으로 다른 갈래로 있는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세 가지 서비스는 저희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할 때 꼭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아마존 매니지드 스트리밍 풀, 아파치 카프카는 저희가 제공하는 매니지드 카프카입니다. 그래서 카프카를 직접 설치하실 필요 없이 완벽하게 아파치 카프카와 호환되는 상태로 바로 클릭 몇 번으로 구성해서 똑같이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같은 거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운영도 더 쉽고 업그레이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존의 커넥터, 아파치 커넥터 클러스터 같은 것들을 사용하셨다면 저희도 이런 것들을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키네시스, 아마존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인데요. 저희 네이티브 스트림 스토리지로 확장성이 굉장히 뛰어나고 서버리스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실시간 데이터 스트리밍이 되고 유연하게 스트림 스토리지 서비스를 구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이제 아마존 매니지드 서비스 폴, 아파치 플링크입니다. 그래서 아파치 플링크도 저희가 매니지드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카프카나 이런 플링크를 직접 운영하시지 않으시고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치 플링크를 사용해서 스트리밍 데이터를 원하시는 대로 변환을 하시고 타임 인도 운영에서 분석을 하실 수도 있고 또 대화용어로 노트북을 통해서 분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를 사용할 때 모범사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파치 카프카, 그러니까 MSK는 브로커 CPU를 그리고 처리량 한도를 항상 모니터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클러스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한도를 관리를 하셔야 되고 또 스토리지 오토스케일링을 사용을 하시면 카프카에 계속해서 데이터가 쌓일 텐데 이거에 맞춰서 쉽게 확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크기의 클러스터를 항상 이렇게 확장을 하실 것을 고려하셔야 되는데 최근에는 서버리스도 제공되기 때문에 그 옵션도 한번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은 원래 서버리스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금을 페이로드 단위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적게 집계하고 압축해서 보내실수록 더 적은 비용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네시스 프로듀스 라이브러리나 키네시스 컨슈머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셔서 쉽게 이런 프로듀서들, 컨슈머들을 개발하시고 카프카와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프로듀서와 컨슈머를 구현해서 구독 같은 서비스나 MSK 이런 것들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상된 팬아웃을 활용을 하시면 컨슈머가 굉장히 많아지는 경우에 병렬적으로 저희가 이런 스트림을 팬아웃해서 컨슈밍을 하실 수 있고요. 온디멘드와 프로비전 모드가 있는데 온디멘드는 알아서 확장돼서 이런 요구사항에 맞춰서 확장되는 구조고 프로비전은 원하시는 만큼의 프로비전을 해놓고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매니지드 아파치 플링크는 체크 포인트를 활성화하시고 스냅샷을 활용을 하시면 페일오버 하실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오퍼레이터가 기본적으로 병렬적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스트림을 간단하게 병렬 처리해서 윈도우 단위로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데이터를 스트림으로 가져와서 어딘가에 쌓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림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런 빨간색 한 곳에 잘 저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가 저희 데이터의 근원지라고 보시면 되고 분석을 할 수 있는 기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레이크에 데이터를 잘 저장하기 위해서는 저희 S3를 잘 활용하셔야 하는데요. 이렇게 데이터를 잘 저장하면 위쪽에 데이터 웨어하우스 그리고 왼쪽에 LLM에 필요한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둘 다 업데이트를 잘 할 수 있습니다. S3에 데이터를 넣고서 저희가 바로 분석도 할 수 있는데 아테나라는 저런 서비스들은 S3에 바로 쿼리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S3에 분석을 할 때 가장 준비하실 때 고려하실 부분은 저희가 보통 분석을 할 때는 어떤 필터를 하거나 원하는 컬럼들만 셀렉트를 하거나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는 읽기 성능 향상을 위해서 S3에 데이터 파티션링을 해놓으시면 그 파티션만 읽으실 수 있고 파케이나 ORC 같은 컬럼나 형식의 포맷을 활용하시고 분할 가능한 압축, 스냅피 같은 그런 것들과 파일 사이즈를 너무 크지도 않게 작지도 않게 하셔서 IO가 너무 많거나 아니면 작은 IO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민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검색 증강을 위한 벡터 데이터베이스 준비가 됐으면 저희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왼쪽에 벡터 데이터를 준비를 할 텐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벡터 데이터를 준비를 해서 저희가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벡터 인베딩은 여러 데이터들을 수집한 후에 이 데이터들이 클 수 있기 때문에 chunk, tokenize를 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벡터 데이터베이스가 알아들을 수 있게 벡터라이즈를 해서 벡터화를 하고요. 이미 저장을 해놓고 저희는 사실 이후에 검색을 하는 거죠. 그럼 의미에 맞는 검색을 벡터 단위로 가까운 최근접으로 찾아주기 때문에 좋은 검색 결과를 도출해주고 이걸로부터 저희가 레그, 그래서 컨텍스트를 강화하고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는 겁니다. 아마존 오픈서치 서비스는 분산, 루신으로 이루어진 분산 검색 엔진입니다. 그래서 검색, 그리고 실시간 분석, 저희 키네시스 데이터, 파이어워스 같은 서비스와 잘 통합이 되고요. 또 비용 효율적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라이프 사이클로 저희 울트라 웜이나 콜드 스토리지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서 데이터를 비용 효율적으로 분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짧게 저희 벡터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하실 때 팁을 드리면 저희가 KNN, 최근접 알고리즘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로 최근접 벡터들을 가져와서 검색 결과를 주고 저희가 HNSW, 그리고 IVF를 통해서 원하시는 알고리즘을 선택하셔서 성능을 최적화하실 수 있고요. 메모리가 많이 필요하실 거라서 메모리 인스턴스를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배치 인덱싱 성능을 위해서 리프레쉬 인터벌이라는 걸 비활성화하시면 데이터 세그먼트들이 실시간을 위해서 자꾸자꾸 쌓이는 것들을 방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가 많은 경우에는 저희가 복제를 비활성화해서 리플리케이션에는 라이트가 쌓이지 않도록 하고 향후에 추가하는 방식을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검색 성능을 위해서는 세그먼트라는 게 있는데 그 세그먼트 수가 적을수록 좋아서 위에 리프레쉬 인터벌을 비활성화하시면 이런 걸 줄일 수 있고 인덱스 웜업 API라는 게 있어서 그걸 활용하시면 원하시는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커리하기 전에 미리 웜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살펴봤고 위쪽에 이 부분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부터 주혜령 솔루션스 아키텍트가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는 생성형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생성형 애플리케이션이 사용할 도메일 정보에 원천 데이터는 이 S3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원천 데이터는 실제로 도메인 정보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ETL 과정을 거쳐서 변환이 되어야 되는데요. AWS에서 ETL 서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존 EMR과 AWS 글루가 있는데요. AWS 글루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WS 글루는 완전 관리형 서버리스 ETL 서비스입니다. ETL 과정에서 통합하는 과정에서는 데이터의 소스와 타겟을 연결할 커넥터가 필요하죠. 글루는 다양한 커넥터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가지고 있는 커넥터를 S3에 올리고 그걸 글루에서 읽어와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AWS 마켓플레이스에서 타 업체가 등록한 커넥터를 직접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엔진 같은 경우에는 글루에서는 세 가지가 지원이 됩니다. 파이선 쉘, 레이, 아파치 스파크가 지원됩니다. 데이터의 메타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글루의 데이터 카탈로그에서 저장되고 관리가 됩니다. ETL 과정에서 직접 코드를 개발을 하셔야 될 텐데요. 글루에서는 두 가지 방식이 지원이 됩니다. 첫 번째로 로우코드, 노우코드 방식으로 비주얼 인터페이스에서 여러분이 아이콘을 드래그하고 드랍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GUI에서 설정하기만 한다면 자동으로 해당하는 코드 스니펫이 작성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직접 ETL 코드를 작성하고 싶으시다면 아마존 큐 디벨로퍼가 통합된 글루의 대화형 노트북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존 큐 디벨로퍼 서비스는 개발자의 상상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AI 코딩 도우미 서비스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도 지원되고요. 다양한 아이디 환경도 지원됩니다. 자연어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코드를 작성해줘 라고 프롬프트를 작성을 하거나 주석으로 작성하면요. 그에 맞게 프로그래밍 언어로 자동으로 코드를 작성을 해줍니다. 이 서비스는 글루와도 통합이 되어있기 때문에 글루의 노트북 대화형 노트북에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주석을 만들기만 하면 그거에 맞게 ETL 코드가 작성이 됩니다. 제가 예시를 한번 녹화를 해왔는데요. 지금 이런 식으로 파이스파크의 코드를 제가 작성을 할텐데요. 제이슨 파일에서 스파크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서 레드시프트에 써줘 라고 제가 자연어로 이렇게 쓰기만 하면 자동으로 이 아마존 큐 디벨로퍼가 글루의 노트북에서 관련된 코드를 작성을 해줍니다. 개발 생산성이 굉장히 향상이 되겠죠. 연을 ETL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AWS 글루는 모니터링과 잡 스케줄링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글루의 데이터 엔진으로 세 가지가 있다고 설명드렸는데요. 파이썬셜, 레이, 그리고 아파치 스파크가 글루의 데이터 엔진으로 지원됩니다. 여기서 파이썬셜 같은 경우에는 단일 노드에서 실행이 되고요. 레이나 아파치 스파크의 경우 분산된 다수의 노드에서 실행이 됩니다. 특히 아파치 스파크의 경우에는 여러분의 워크로드의 성능에 따라서 다양한 작업자 워커 노드의 종류를 직접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선택하시고 나서 직접 실행을 하실 때는 스탠다드 모드와 플렉스 모드 이 두 개 중에 하나로 실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플렉스 실행 모드는 실제로 글루가 구동될 때 실행되는 이 노드가 AWS가 보유하고 있는 예비 컴퓨팅 자원 리소스에서 실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스파 인스턴스처럼 최대 35%의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예비 자원에서 실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실행 도중에 갑자기 인스턴스가 회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옵션은 민감하지 않은 워크로드나 테스트 워크로드에만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네, 글루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모범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워크로드 SLA에 맞는 최적의 작업자 유형을 선택을 해서 구성을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워크로드에 따라서 자동으로 스케일링 될 수 있도록 오토 스케일링을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글루에서는 작업 타임하고 설정이 기본 값으로 48시간입니다. 굉장히 길죠. 그래서 여러분의 워크로드에 맞게 이 작업 타임하고 설정 값은 꼭 다시 설정하시는 걸 공고드립니다. 그리고 중분 처리를 위해서 체크 포인트로 동작하고 있는 작업 북마크를 꼭 사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글루에서 스파크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할 때 꼭 사용해야 하는 고려해야 하는 모범 사례도 말씀드릴 텐데 푸시다운은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데이터만 읽어서 메모리의 사용량을 줄이고 쿼리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 글루에서도 꼭 푸시다운을 한번 사용하시는 걸 공고드리고요. 그리고 큰 사이즈의 테이블들을 조인할 경우에는 조인 전에 먼저 테이블의 사이즈를 줄여서 그 다음에 조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모범 사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글루를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글루에서 지원하는 CPU나 메모리보다 더 큰 사양을 원하시거나 아니면 글루에서 지원되지 않는 머플링크라든지 다른 오픈소스 엔진이 필요한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마존 EMR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아마존 EMR은 ETL 서비스가 가능한 서비스이고 스파크나 하이브, 플링크 등 다양한 오픈소스 빅데이터 엔진이 지원됩니다. EMR은 AWS에서 배포할 수 있는 옵션이 다양한데요. 첫 번째로 EC2에서 직접 배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옵션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EC2의 인스턴스의 타입이라든지 수량 모두 다 커스텀하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가장 다양한 오픈소스 엔진을 지원을 합니다. 스파크라든지 하이브, 프레스토, 트리노, 플링크 등 다양한 오픈소스 엔진이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EKS에서도 EMR을 돌리실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아직 현재로서는 스파크 엔진만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서버리스 같은 경우에는 EMR 클러스터의 구축이나 관리에 대한 부담 없이 구축을 할 수 있는 옵션이고요. 그리고 EMR을 여러분의 온프레미스에서 돌리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저희 AWS의 아웃포스트 옵션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MR은 각기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세 개의 노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들을 리더 노드, 코어 노드, 태스크 노드 이렇게 각각 부르고 있는데요. 리더 노드는 클러스터 관리를 위한 관리형 역할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ETL 코드에 대한 계산 작업을 하는 것은 코어 노드와 태스크 노드입니다. 코어 노드를 보시면 하드 파일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코어 노드는 계산 작업도 하지만 실제로 데이터가 저장되기도 하는 노드입니다. 반면에 태스크 노드는 데이터에 대한 저장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어 노드에서 데이터를 처리를 하다가 작업량이 늘어서 더 많은 CPU나 메모리를 추가해야 될 경우 그럴 때는 태스크 노드를 추가를 해서 작업량을 늘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EMR을 실제로 EC2에 배포할 때 설정할 수 있는 옵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알아볼 게 유니폼 인스턴스 그룹입니다. 이 옵션은 하나의 노드 그룹을 만들 때 하나의 인스턴스 유형을 고르고 온 디맨드나 스팟을 결정,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서 인스턴스를 띄우는 그런 옵션입니다. 그래서 이 옵션은 심플하게 EMR을 운영을 하고 싶다 또는 워크로드가 굉장히 잘 정의되어 있다 하는 경우에 이 옵션으로 EC2에서 EMR 클러스터를 구동시키시면 됩니다. 두 번째 옵션은 인스턴스 플릿이라고 하는 옵션인데요. 이 옵션은 각각의 플릿에 서로 다른 인스턴스 타입으로 그리고 온 디맨드와 스팟 유형을 섞어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니폼 인스턴스 그룹보다 성능과 비용을 훨씬 더 세밀하게 제어를 하실 수가 있고 복잡한 워크로드에도 적합한 구성이 있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테스크 노드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저장 공간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인스턴스 플릿에서 테스크 노드는 스팟 인스턴스로 구성을 하시게 된다면 비용을 절감하고 또 병렬 처리의 효과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 인스턴스 플릿 내에서 테스크 노드가 스팟 인스턴스로 구성되었을 때 하나의 스팟 인스턴스가 회수된다고 하더라도 동일 인스턴스 플릿 내에 다른 스팟 인스턴스로 자연스럽게 대체가 되고요. 회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테스크 노드에는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유실 가능성도 없겠죠. 그렇다면 예측하기 힘든 워크로드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MR에는 매니지드 스케일링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걸 활성화하시면 워크로드에 따라서 EMR 클러스터의 노드들이 자동으로 스케일링이 됩니다. 그리고 EMR 클러스터는 S3를 데이터 레이어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즉, EMR 클러스터가 S3의 직접 데이터를 읽고 쓸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거를 EMR 파일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EMR 파일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컴퓨팅 레이어와 데이터 레이어를 분리시켜서 EMR 클러스터의 수명 주기가 종료되더라도 데이터를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EMR을 이 시스템에 배포할 때 고려해야 할 운영 모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워크로드에 따라서 적절한 인스턴스 유형을 고르시고 실제로 구성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AWS 그래비톤 3 인스턴스로 마이그레이션 할 경우에는 최대 15%의 가격 가성비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매니지드 스케일링 기능을 사용을 해서 워크로드별로 노드가 자동으로 스케일링 되게 구성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테스크 노드에는 스팟 인스턴스를 써서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EMR과 블루 서비스를 사용을 해서 고품질에 정제된 데이터를 우리는 얻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에서 실제로 사용되기 위해 레디시프트라는 분석 서비스에서 분석이 될 텐데요. 레디시프트 서비스를 알아보겠습니다. 레디시프트는 아시는 것처럼 안전하게 대규모 데이터를 분석을 할 수 있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서비스입니다. 분산형 대규모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고요. 데이터 웨어하우스 내에서 퍼리도 가능하지만 S3로도 퍼리가 가능합니다. 데이터 형식 같은 경우에는 파킷, 오아시, 제이슨 모든 데이터 형식을 다 지원을 하고요. 후디나 아이스버그와 같은 테이블 데이터 형식도 지원합니다. 레디시프트의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는 배치로도 가능하고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수집도 가능합니다.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는 MSK라든지 KDS 서비스를 사용을 하시면 보다 쉽게 가지고 오실 수가 있고요. 많은 경우에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데이터 소스는 여러분들의 트랜잭션 DB입니다. RDS나 오로라의 경우 레드시프트의 연합 쿼리라는 기능을 사용하면 굳이 DB에 있는 데이터를 레드시프트로 가지고 오지 않더라도 트랜잭션 DB에 직접 쿼리를 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작년 리인벤트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작년 리인벤트에 저희의 레드시프트와 오로라 사이에 제로 ETL이라는 기능이 나왔습니다. 제로 ETL 기능은 데이터 파이프라인에서 ETL을 구축하지 않더라도 쉽게 데이터를 연결을 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요. 오로라의 MySQL, PostgreSQL, RDS의 경우 레드시프트에서 데이터를 직접 퍼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로라에서 데이터가 생성되고 업데이트되고 삭제되더라도 몇 초 내에 레드시프트에서 바로 반영이 되게 됩니다. 현재 서울 예전에서는 레드시프트와 오로라 MySQL 간의 제로 ETL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레드시프트에서는 JDBC와 ODBC 커넥터를 사용을 해서 다양한 분석 서비스들에서 커리를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세이지메이커와도 통합이 된다는 건데요. 세이지메이커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머신러닝 모델을 여러분들이 익숙한 SQL을 사용해서 레드시프트에서 직접 생성하고 훈련하고 배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론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로컬 추론도 가능하고요. 세이지메이커 엔드포인트를 통해서 원격 추론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프리뷰지만 세이지메이커 점프 스타트에 올라와 있는 LLM 모델로 여러분이 익숙한 SQL 커리로 레드시프트에서 훈련을 하고 또 배포까지 할 수 있습니다. 레드시프트는 데이터가 저장된 스토리지 레이어와 컴퓨팅 레이어를 분리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계정 내에서 또는 다수의 계정 내에서 또는 리전 내에서 데이터 공유가 굉장히 쉽습니다. RA3 프로비전드와 서버리스 옵션 모두 이렇게 스토리지 레이어와 컴퓨팅 레이어가 분리되어 있어서 이 두 옵션을 사용을 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최적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레드시프트를 프로비저닝 할 때는 이 자동 WLM 기능을 사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요. 자동 WLM이라는 것은 머신러닝 기능을 활용을 해서 우선순위가 높은 워크로드는 먼저 처리하게 하고 우선순위가 낮은 워크로드는 제한을 하고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급증하는 워크로드가 있다라고 하면 동시성 화장을 키십시오. 레드시프트에서 동시성 화장을 이네이블 하게 되면은 거의 사실상 무제한의 동시 사용자가 동시 퍼리를 날려도 일관된 성능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서버리스의 경우에는 RPU라고 하는 처리 단위가 워크로드에 따라서 자동으로 스케일링이 되는데요. 이때 맥스 CPU 값을 설정을 해서 스케일링을 제어하고 그리고 비용에 대한 예측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레드시프트를 알아봤고 이제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에서 레드시프트에서 분석된 도메인 정보를 읽어와서 사용자의 질의에 대한 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구축이 다 끝난 걸까요? 아닙니다. 한 가지가 더 남았는데요. 바로 데이터에 대한 접근 제어를 관리해야 하는 부분 그 부분은 남았습니다. 바로 최종 사용자가 꼭 필요한 데이터에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구축을 해야 합니다. 레이크 포메이션 서비스는 중앙에서 여러 분석 서비스들과 데이터에 대한 접근 관리를 지중앙에서 집중 제어를 하고 또 세밀하게 접근 제어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레이크 포메이션에서 액세스를 관리할 때 실제로는 AWS 글루의 데이터 카탈로그에 적용이 됩니다. 접근의 권한을 제어할 때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친숙한 데이터베이스의 액세스 제어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태그 기반으로도 액세스가 제어가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을 사용을 해서 제어를 하게 되면 중앙에서 여러 AWS의 분석 서비스들에 의한 접근을 제어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DB 스타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DB 스타일의 액세스 접근 제어는 DB 테이블의 컬럼이나 헬, 행, 셀 등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고요. 실제로 부여받은 주체는 IEM 유저나 롤, 그리고 세무 페더레이션 또는 AWS IEM IDT 센터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태그 기반의 방식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요건에 맞게 커스텀 태그를 작성을 하시고요. 이 예시에서는 현재 데이터의 민감도에 따라서 태그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진 태그는 리소스에 할당을 하게 됩니다. 할당된 태그는 이렇게 상속이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테이블 단위로, 그리고 열 단위로 다 오버라이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그는 주체들에게도 할당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그 기반 액세스 제어 방식은 사실 레이크 포메이션을 운영할 때의 모범 사례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용자 권한 관리 확장이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데이터 팀의 관리자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4명의 사용자와 4개의 리소스에 데이터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총 몇 번의 작업을 하셔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총 16번의 작업을 다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새로운 리소스가 하나가 추가가 된다면 여러분은 총 20번의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동일한 시나리오의 태그 기반의 방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리소스에 태그를 붙이는 총 4번의 작업과 주체에게 태그를 붙이는 총 4번의 작업, 8번의 작업만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리소스가 하나가 더 추가된다면 한 번의 작업만 더 하시면 되겠죠. 굉장히 사용이 쉬워집니다. 레이크 포메이션을 사용을 하게 되면 조직 내 데이터가 분리된 계정의 환경에도 데이터를 쉽게 공유하고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관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두 개의 어카운트가 있습니다. 왼쪽에는 데이터를 생성하는 프로듀서의 계정이고요. 오른쪽에는 이 데이터를 실제로 소비하는 컨슈머 계정입니다. 레이크 포메이션을 사용을 하게 되면 실제로 데이터가 이동하지 않더라도 이 컨슈머 계정에서 프로듀서의 계정에서 공유받은 리소스들을 실제로 공유받고 또 액세스도 제어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요. 먼저 프로듀서 계정이 레이크 포메이션에게 컨슈머 계정에게 공유된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레이크 포메이션은 컨슈머 계정에게 공유된 리소스에 메타데이터가 저장된 이 글루 데이터 카탈로그를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컨슈머 계정에서는 이 데이터 카탈로그에 연결된 리소스 링크라는 것을 생성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컨슈머 계정의 데이터 팀 관리자는 이제 컨슈머 계정 내의 유저들한테 이 공유된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위임을 해주게 됩니다. 결국 컨슈머 계정의 여러 사용자들은 프로듀서 계정에서 공유받을 리소스에 접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컨슈머 계정 안에 있는 여러 데이터 분석 서비스들도 데이터 액세스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레이크 포메이션을 사용하게 되면 단일 계정 내에서 조직 간에 그리고 다중 계정 간에 데이터 공유를 쉽게 하실 수가 있고 또 계정 액세스 관리도 중앙 집중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데이터 파이프라인에 대한 샘플 아키텍처를 소개 드렸고요. 이 파이프라인 아키텍처에서 사용된 여러 데이터 분석 서비스들에 대한 기능과 모범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데이터 파이프라인에서는 벡터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떠올랐기 때문에 저희 벡터 DB로 쓰실 수 있는 오픈서치 서비스를 소개 드렸습니다. 비정형 데이터는 이제 다양성, 속도, 양 측면에서 정형 데이터를 모두 능가했습니다. 비정형 데이터를 여러분의 생성형 애플리케이션이 활용할 수 있는 도메인 데이터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가지 ETL 과정이라든지 분석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걸 위해서 AWS의 EMR, 글루, 레드시프트를 살펴보았습니다. 생성형 AI는 그 유지 케이스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의 페르소나는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데이터를 이 넓은 사용자 사용자 베이스에 맵핑할 때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나 보안과 규정에 대한 준수일 텐데요. 그걸 중앙에 집중하러 할 수 있는 서비스인 레이크 포메이션도 소개 드렸습니다. 데이터는 생성형 AI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소개 드린 내용을 기반으로 여러분의 생성형 애플리케이션이 활용할 수 있는 오픈질의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도록 데이터 전략을 짜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모범사례를 소개시켜 드릴 때 오른쪽 하단에 QR코드 링크가 있었었는데요. QR코드 링크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거를 저장하셨다가 나중에 업무에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